참가한 선거인수 13만 3,483에다가 곱하기 10%를 하면 13,348.3 표가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26,696 표를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을 보게 되면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 이야기죠.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관외 사전투표가 하나가 있고 제외국민투표가 하나가 있고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 속하는 투표소가 거의 9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에는 100개 정도의 그런 투표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0개 투표소마다 각각의 선거인수 곱하기 10%를 하고 반올림을 처리한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각각 여러분께 조작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컴퓨터는 순식간에 계산하지만 그런데 100군데에서 이런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0개가 플러스가 되고 50개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려면 딱 떨어져서 제로가 되는데 그 반올림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남는 종이 찌꺼기 이발이라고 하죠. 그게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에서의 전산조작 찌꺼기가 남은 겁니다. 그 찌꺼기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7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의 그 조작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대구강력시 전산작업의 조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얼마를 수정했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했고 분석한 사람은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일찍 전산조작 문제를 확신했던 재야고수가 분석한 결과를 제가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전남 광주에서 얼마만큼 표가 도덕질 당했는가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내 사전투표 조작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 제외국민투표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산조작을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구 수선구 같은 경우는 선거에 당일 사전을 다 합쳐가지고 상당한 조작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5%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는 7%밖에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산조작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외국민투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황당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달성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의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무려 49% 낮습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에서 선거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4%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 선거조작 기술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숫자가 얼마만큼 위험하고 얼마만큼 강력한가를 알면 절대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증거를 어디다 파묻을 겁니까 이 증거를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되어 있다 시스템을 폭발해버리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지 않습니까 없을까 봐가지고 이 숫자를 어디를 없애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 숫자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54%를 앞선 겁니다. 그러나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어떻습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다 대선 결과 전산조작의 결과로 대구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가 얼마만큼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크로채을 하는 겁니다. 동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상당한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51%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악하게 조작을 했냐 저는 겁이 나서 도저히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당일 그리고 사전을 다 합쳐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를 이겼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외국민투표에서 그냥 승리를 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63%를 앞섰는데 제외국민투표만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4% 앞섰습니다. 이건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 윤석열을 어떻게 앞섭니까 70%대로 여러분들 패배를 했는데 당일투표에서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런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광미자님이 말씀하시는데 겁이 나서 후들거려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의식과 선악개념이 상실한 사람입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악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숫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기록으로. 에버린 님이 부정성 그런 나라 멸망하는 길입니다. JH 세호 님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만 하더라도 다 밝혀진 겁니다. 대구 서구에서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그런 조작에도 불구하고 63%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14%를 앞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국가의 반역을 꾀한 자들인데 미수에 거쳤다고 해서 그냥 봐줍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성공을 했고 2020년 4.15 총선은 성공을 했고 2021년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미수에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내란제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국사범들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과 일과 정파의 안의와 이익을 도모한 자들을 공동체 이름으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줄 수 없는 거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구는 전역에 다 걸쳐서 75%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외국민투표에서 동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57대 39으로 윤석열 후보를 누지른 겁니다 대구 살던 사람들 다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더 고향되죠 다 좌익이 됩니까 좌파가 됩니까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 열렬한 편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니 부실관린 이런 건 다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오늘 전산조작의 증거물들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셨기 때문에 화제를 여러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강력시에 일어난 일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조작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각 투표소에서 선거인수 곱하기 10%를 하고 그것을 반올림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입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았습니다 지금 제가 의심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표도 많이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표도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알뜰하게 빼앗았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표도 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추가적인 앞으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구를 살펴봤으니 그냥 맛보기로 부산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사전투표입니다 조금만 게시 보시죠 관외사전투표입니다 1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17154표입니다 이것을 10%를 계산하게 되면 1715.4표가 됩니다 0.4표는 그냥 반올림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1715표 이번에 초록색이 바로 투입된 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1715표를 투입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1715표를 빼앗는 겁니다 부산시 금정구의 관외사전투표에 조작된 표수는 1715 곱하기 2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수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5천표 수준에 7천표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만표 수준에서 9천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부산시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정구도 804표니까 80.4표니까 80표를 대주고 빼주고 하는 일들이 부산시 금정구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 사태로 선거 데이터가 다소 불허점 특히 이번에 3부대에서는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제외국민투표 선거 데이터가 아주 규칙적인 것이 좀 벗어납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제외국민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태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울진군 인천광역시 울진군 병력맨 관내 사전투표 3구 대선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일본에 보시면 1307표입니다 이것은 10%하면 130.7매가 됩니다 0.7매는 반올림하면 131매가 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가 반올림에서 1매가 더해지기 때문에 131표를 이재명 후보가 함께 더하고 윤석열 후보의 131표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이재명 후보는 362표에서 493표로 줄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윤석열 후보는 828표에서 697표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모든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조작한 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백령군 백령면이죠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가 3554표입니다 10%는 355.4매입니다 0.4가 그냥 제외해버리면 355매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업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업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가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같은 경우는 48표입니다 48표의 여러분들 10%는 4.8표입니다 0.8표는 반올림에서 5표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5표를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5표를 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가 좀 많습니다 백령면은 여기서 보시면 북도면이 있습니다 북도면에는 투표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도면에 관내 사전투표는 377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투표소의 선거인수를 가지고 다 조작을 합니다 북도면 제1투표소는 234명의 선거인수가 있습니다 10%를 조작하면 23.4매입니다 23.4표입니다 0.4는 제외하면 그냥 23표를 이재명에게 대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겁니다 북도면 제2투표소는 선거인수가 144명입니다 144표의 10%는 14.4표가 됩니다 0.4를 제외하면 14표를 이재명 후에 대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북도면 제3투표소는 682입니다 선거인수와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인수가 그럼 68.2가 10%입니다 그럼 0.2를 제외하면 68표를 더해주고 이재명에게 68표를 윤석열에게 빼주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모든 투표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백령면에는 인평면이 있습니다 인평면의 관내 사전투표는 1507인데 1507을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7507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고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헷갈리네요 인평면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총수가 725입니다 그런데 제1투표소에 715 제2투표소에 67입니다 각각의 조작을 한 겁니다 인평면 제1투표소에 선거인수 715명 755명에 곱하기 10%라면 71.5표가 됩니다 0.5가 반올림에서 72표를 이재명 후보에 대주고 윤석열에게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평면 제2투표소는 불과 67표밖에 안 됩니다 선거인수가 67표면 10%면 6.7표가 됩니다 6.7표를 반올림하게 되면 7표가 됩니다 7표를 이재명 후보에 더해주고 윤석열에게 빼줍니다 바로 그 더해주고 빼준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전산 조작을 거친 바로 가짜 득표수를 우리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방송을 탄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지만 컴퓨터는 엑셀 작업장 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빠방 하면 그냥 전국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작범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놓쳤던 것은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바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흔적을 전국 도처에서 그냥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좌석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하얀색 스카치 테이프 붙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의 증거는 바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의 찌꺼기가 남았고 그 숫자의 찌꺼기라는 것은 수정값을 제공해서 0으로 만들지 않는 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다 이런 국사범들, 이런 내란범들, 뭘 우리 사회가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 6월 1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3구 대선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했습니다 96, 97%가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90% 이상의 지방선거의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현행체들은 부정선거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상황이